스피커 아이콘을 눌러 대화를 들어보고 대화에 애맞은 그림을 골라보세요. 그림과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드래그해 보세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자판을 클릭하여 단어를 맞춰보세요. 그림을 굽어 microb Vince 매일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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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리틀레드 핸 이야기에 나왔던 장면들이네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찾아 클릭해보세요. 단어의 순서를 올바르게 드래그해서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그레이트 정말 대단하네요.